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9 자주포 바다 위 함정까지 격침시켰다. 2. 하다하다 이것도 한국산. 이제 우크라는 한 없으면. 3. 미 공군참모총장 KF-21 성능극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대한민국 육군 3포병여단과 육군 38군단의 통합 이후로는 처음으로 적의 화력 도발과 경멸을 위한 장거리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강원도 영통 영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육군 3포병여단 하속에 2개 포병대대는 K9 자주포 12문을 육군 100위 기갑여단 하속에 1개 포병대대는 K55-21 자주포 8문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140여발이 포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이번 포탄 사격 훈련에서 가장 시선을 끈 것은 최대 사거리 40km에 달하는 장사거리 포탄으로 주둔지에서 27km 떨어진 표적지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K9 자주포의 위력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사거리에서도 충분히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해병대가 K9 자주포를 해안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지 사격 테스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K9 자주포만으로도 바다에 있는 함정을 명중시키면서 해안에서도 훌륭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 하나 디펜스는 이집트와 2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줄 계약을 체결해 세계 방산업계에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이 아프리카 국가의 국산 자주포를 사상 처음으로 수조라는 쾌거였으며 계약금액 2조원은 자주포 해외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 디펜스는 이집트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 장갑차 등을 공급하는 K9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한국산 자주포와 탄약운반 장갑차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완제품 초도 물량은 2024년 하반기까지 납품될 예정이며 이후 잔여 물량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한번 자주포와 탄약운반 장갑차, K11 사격지휘 장갑차까지 판매하면 장비 운용 교육 및 부대, 야전, 창정비 등의 후속 군수 지원도 이뤄지기 때문에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이 계약은 한국과 이집트의 방산 협력, 그 초석이 되었고 특히 해군용 K9 자주포가 최초로 수출되는 사례여서 K9의 전천후 운용 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해상으로부터 접근하는 적에 대한 방어가 국가 방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집트 해군은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방어용 화력 체계로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K9 자주포는 이집트 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은 말 그대로 10년에 걸친 인내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은 바로 2017년에 있었던 시험평가에서 K9 자주포로 해안으로 접근하는 표적함을 명중시켰고 이것이 이집트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K9 자주포는 해상 표적함을 한치의 오차 없이 명중시켰습니다. 자주포는 직사화기나 유도 무기가 아닙니다. 포탄을 하늘로 쏘아올려 장애물 뒤에 숨은 적을 타격하는 곡사화기입니다. 게다가 K9은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장거리 무기입니다. 이런 곡사화기로 망망대해를 동해 해안으로 접근하는 가상 적함정을 명중시키는 장면은 이집트 군 관계자들에게 화살로 솔방울을 명중시키는 수준의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K9 자주포뿐 아니라 단짝격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지휘 장갑차까지 함께 수출돼 그 의미를 더했는데 K10은 세계 최초 탄약 재보급 자동화 장치로서 탄약 보급 속도를 높여줍니다. K11 사격지휘 장갑차는 이집트 군의 작전 요구 성능 구현을 위해 K10 차제 내부의 포병 사격지휘 체계와 각종 정찰탐지 및 통신장비 기능을 탑재한 차량으로 K9 자주포가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이집트 맞춤형 모델입니다. 실제로 K9은 이집트의 방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도 모하메드 살라엘딘 무스타파 이집트 군수생산부 장관이 K9 생산기지인 이집트 국영 무기 제조시설 팩토리 200을 찾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주문했습니다. 팩토리 200은 이집트의 무기 기술을 집결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M1A1 에이브럼스 탱크와 군용 차량이 조립되고 있으며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이집트가 K9 자주포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집트 방산기술 국산화 핵심 거점인데요. 하나는 이집트의 무기 제조시설 팩토리 200에서 자주포 생산을 하는 동시에 나아가 아랍과 아프리카 등의 또 다른 방산 무기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아흐메드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은 K9 획득을 원하는 많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미 양자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K9 자주포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예한 포격전이 진행되자 포격 후 빠르게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자주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인공위성 및 드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해 포격을 퍼붓고 있고 또 대포병 레이더가 대거 배치되면서 상대편의 대응 사격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포격을 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국 자주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인데요. 따라서 미국산 다현장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전장해 핵심 무기로 떠오른 데 이어 자주포의 공급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의 M109 자주포를 시작으로 독일의 PGH, 판저하우비처 2000,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폴란드의 AHS 크라프 등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돼 쓰이고 있는데요. 이 중 폴란드의 AHS 크라프는 한국산 자주포 K9 위 차체의 AS-92 포탑을 언진 혼종으로 유명합니다. 방위 산업계는 고화력 중무기 지원을 주저하던 서방 각국이 잇따라 자국산 무기 공급에 나선 것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의미가 가장 크지만 그 이면에는 다시 돌아온 군비 경쟁의 시대에 자국산 무기의 성능을 보여주려는 욕심도 섞여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전 기록만큼 무기의 증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자국 무기를 선보이기 위해 앞다퉈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K9의 인기가 고무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K9 자주포를 판매하면서 각종 탄약 등 화력 탄약 무기 역시 함께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약은 단가가 주력 수출 품목 대비 워낙 낮아서 상대적으로 잘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9같이 본 제품이 품질을 인정받아 스테디셀러가 되어 탄약 수출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엄청난 수익이 쌓입니다. 한 번에 터지는 대박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쌓이는 일종의 연금복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방산 수출 실적이 35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을 계속 달성했던 지난 2013만 2015년 3년간 누적 수출액 중 탄약 총포 분야의 평균 수졸 금액 비중이 41.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출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K9 자주포 등 주장비의 수졸 증가에 따라 155mm 포탄 등 탄약 분야 수출 수요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탄약 분야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풍산은 각각 K2 전차,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물량과 관련해 현대로템과 2934억 원 규모 하나와 1647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우리 군은 화력 및 탄약 분야의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국산화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2021년 발표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순위를 기준으로 화포체계 분야는 세계 4위권 탄약체계 분야는 세계 8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순위가 세계 9위권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9%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력 탄약 분야의 기술 역량이 타 분야 대비 더욱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살펴보면 자주포 등 화력 분야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고 지속해서 전투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이 탄약을 비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방산 수출 경쟁력은 제품 자체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업체의 경쟁력과 부가서비스 경쟁력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도 많이 팔려야 부품값이 내려가고 유지보수가 편리해져 경쟁력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K9 자주포는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2000대 이상의 물량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장비 신뢰성과 군수 지원의 용이성 등은 충분히 검증됐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글로벌 자주포 시장 1위에 오른 K9의 인기를 힘입어 폴란드를 넘어 유럽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한화는 K9 자주포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차세대 자주포 개발도 구상 중입니다. 사거리를 70토부터 100km까지 분당 발사 속도를 10발까지 늘리는 한편 첨단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한화는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로키드마틴 등과 팀 썬더를 구성해 영국 자주포 획득 사업에도 K9A2 모델을 기반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미국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도 자동화 포탑 슬루션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미래형 방산 분야를 빠르게 선점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를 단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는 건 아닌데요. 국산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다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애매한 물건들이 전장에서 활약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용차, SUV 같은 대한민국의 민간 차량입니다. 이 민간 차량은 방어나 수송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공세에 직접 참여하면서 전장을 휘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기갑 장비도 아닌 일반 차량이 어떻게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롭게 부활한 현대전의 기병 테크니컬에 대해 말려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기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현대의 상식으로 기병은 머나먼 중세시대에나 활약하던 병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기병 활약은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6월 25일 전쟁이 정식으로 기병이 활용된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장철부 중령이 이끈 독립기관면대 소속 기병대는 북한의 전차를 막아 훌륭하게 지면전을 수행했는데요. 7월 금강 방어작전 당시에는 기마 돌격으로 북한군의 포위망을 뚫어 전멸할 뻔한 미군 제63포병대대 비중대 400몇 명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근대 전쟁까지는 기병대의 효과가 분명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기병의 영광은 딱 근대 전쟁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기병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피와 살로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고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 앞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기술 수준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개인화기와 기감 장비의 수준이 높아지자 기병의 존재 가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들은 6월 25일 전쟁 휴전과 함께 현대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병도 자취를 감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전역 차린 차량, 전술 차량이나 장갑차 등이 차지한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다시 이 상식의 틀을 깨트려버렸습니다. 물론 다행히 전장에 다시 말리 등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판 기병대는 등장했는데요. 바로 민간 트럭과 SUV를 활용한 테크니컬입니다. 테크니컬이란 쉽게 말해 전규군이 사용하는 규격화된 장비가 아니라 최일선의 전장에서 민간 차량을 개조해 만든 일종의 기동병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탓에 딱히 테크니컬은 이래야 한다. 라고 정해진 것도 없는데요. 테크니컬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와 제작자의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중구난방의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수용 차량의 엔진으로는 중장갑을 부착할 수 없는 게 당면했고, 이 때문에 21세기의 테크니컬은 전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테크니컬이 가장 많이 운용되는 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최빈국처럼 간신히 나라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장갑차나 전차를 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들인데요. 또는 정상적으로 무기체계를 수입할 수 없는 내전국의 방군이나 테러리스트들도 테크니컬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테크니컬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용되는 장비, 즉, 찜 대신 닭 같은 존재였는데요. 이런 테크니컬이 현대전, 하물며 두 나라 간의 전면전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한 번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빈약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현대전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테크니컬의 천국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예상외로 전쟁이 길어지고 군축 기조의 병폐가 드러나면서 탄약이고 플랫폼이고 할 것 없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선이 워낙 넓다 보니 규격화된 군용 차량만으로는 전선의 정찰 요구 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이유인데요. 냉전 종료 이후 군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를 줄이면서 그 빈자리를 소량의 초정밀 첨단 기술로 대체했기 때문에 물자 부족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 것입니다. 반면 민수용 차량은 군용 장갑 차량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에다 부품 보급에도 용이합니다. 게다가 어떤 무기를 얻느냐에 따라 확장성 다양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어차피 플랫폼은 민간 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아도 즉시 운영이 가능한데요.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 양측 모두 고질적인 장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테크니컬은 단순한 임시방편 쯤으로 취급하기에는 아쉬울 만큼 높은 전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드론 방어 분야인데요. 일례로 체코의 한 민간 업체는 아예 전문적으로 도요타 픽업트럭을 14.5mm 2면장 중기관총을 탑재한 대공 차량으로 개조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 방어에 우크라이나군이 12.7mm 7.62mm 기관총을 사용한다는 데에서 착안한 건데요. 또한 일반적으로 수동 방식으로 운용되는 기관총을 전동식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 덕분에 훨씬 신속한 조준이 가능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도요타 픽업트럭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어마어마한 보급률 사륜구동 SUV 훌륭한 기동력 온갖 마개조를 견뎌낼 정도의 내구성 먹분해 오랜 시간 테크니컬 플랫폼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차량입니다. 모죽하면 1986터부터 1987년에 걸쳐 발생한 리비아 차드 간의 분쟁에서는 도요타 테크니컬이 하도 많이 사용되어서 아예 도요타 전쟁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할 정도입니다. 이 도요타 전쟁에서 차드군은 도요타 테크니컬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로 리비아 기계화 부대를 상대했는데요. 심지어 당시 리비아군은 풍부한 오일머니를 이용해 소련제 전차와 장갑차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리비아가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전투가 끝난 뒤 나타난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약 9만 명에 육박하는 대군을 투입한 리비아가 사상자만 1만 명의 기감 장비는 무려 천여대를 파괴당한 것과 반대로 차드군의 사상자는 천여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1987년 분쟁 마지막쯤에는 차드군 테크니컬 부대가 국경선 인근 리비아 공군기지를 급습해서 해당 기지의 모든 전투기를 박살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비아 차드 간의 분쟁만 보면 리비아군의 실력이 형편없었던 것 같지만 미군조차 테크니컬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발생한 소말리아 내전의 경우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모가디슈 지역으로 진입한 미군 특수부대가 오히려 소말리아 반군의 테크니컬 장비에 패배해 후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복잡한 시가지와 테크니컬 특유의 재빠른 기동력이 어우러진 게릴라 전술에 미군의 피해가 누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테크니컬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기감 장비를 능가하는 전력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 메소는 앞서 말한 대공 차량 이외에도 아예 공격용으로 개조한 테크니컬들이 다수 복격되고 있습니다. 11일 내로 57mm 건트럭이 대표적인데요. 특별한 명칭조차 붙여지지 많은 이 테크니컬은 이름 그대로 57mm 대공포를 군용 트럭에 그대로 올려놓은 차량입니다. 155mm, 105mm 등 대구경 포탄이 바닥을 보이면서 치장 물자 창고에 처박혀 있던 1940년터부터 1950년대 운영하던 구형 곡사포까지 꺼내온 건데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버릴 수는 없어서 재고로 치장해놨던 무기체계라 그나마 포탄 보유량이 널널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위력과 사거리는 대구경 곡사포에 비해 볼품없는 수준이지만 어찌되었든 기관포라 연사력을 앞세워 맞을 때까지 쏴 제끼면 그만인데요. 게다가 사거리는 짧아도 일단 포병 역할이라 적을 직접 마주볼 일이 적어서 테크니컬에 취약한 방어력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아무리 57mm밖에 안된다 하더라도 일단 맞추기만 하면 웬만한 장감차까지는 충분히 격파할 수 있으니 일례로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는 소련제 S6057mm 대공포는 1km를 기준으로 96mm 위아변균질 간판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주력 장갑차인 BTR-82 정면 장갑 방어력 12mm를 아득히 웃도는 관통력인 만큼 충분히 위력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예 구축 전차를 부활시켜버렸는데요. 바로 MTLB 수륙량용 병력 수송 장갑차에 MT-12 100mm 대전차포를 얹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테크니컬이라 부르는 것도 민망한데요. 그도 그럴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니컬은 어디까지나 상용차를 개조해서 만든 무기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MTLB 구축 전차는 플랫폼부터가 장감차이니 괴가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테크니컬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던 방어력을 장갑차의 차체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고화력의 100mm 대전차포를 탑재해서 현용 중민 러시아군의 거의 모든 전차를 제암할 수 있습니다. 서방 지원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에 속속 도착하는 이때 한 대의 전차라도 아쉬운 러시마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데요. 이처럼 테크니컬은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잔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테크니컬은 외교적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반이 되는 민간 차량은 애초에 살상 무기로 취급되지 않아서 지원국으로서 러시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단적으로 대한민국 또한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에 100여대에 달하는 SUV를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가 차량의 종류까지 지목했던 건데요. 해당 차량이 이동용은 물론이거니와 테크니컬로 사용되리란 것은 불보듯 뻔한 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차량은 1990년대 이후 중동의 내전이 격화되고 차량에 탑재하는 화기의 종류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남시장에서 도요타 픽업트럭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성능은 둘째치고서라도 압도적인 내구성 덕분에 테크니컬 개조에 최적화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포터와 봉고, 마이티 등으로 대표되는 국산 화물트럭은 지금도 중고차 시장에서 중동 딜러들의 싹쓸이 품목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도로, 업무 환경상 과적이 불가피한 상황이 잦다 보니 표기된 무게보다 최고 3배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차체 프레임이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맘시장에 풀린 대한민국 사명차들은 세계 각지의 전쟁터에서 원치 않는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쌍룡의 2.5톤 트럭 마이티의 경우 단장 대공포는 물론 2면장 대공포, 4연장 대공포까지 탑재된 경우가 심심치 않게 목격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12면발 다면장 로켓까지 탑재되며 다연장 로켓포데라 불러도 손색없는 모습으로 재탄생하기도 했는데요. 비교적 적재 중량이 적은 봉고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병력을 수송하는 수송 차량에서부터 7.62mm 기관총과 37mm 대공기관포, 심지어 75mm 대공포까지 탑재되며 반군과 정규군 가리지 않고 테크니컬 플랫폼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멍뚱한 데서 증명되고 있는 셈인데요. 이처럼 입맛이 쓴 자랑거리보다는 화려하게 꾸며진 자동차 전시장에서 대한민국 차량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길 바라겠습니다.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드디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1년 4월 시제 2호 기출구 이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처음 날아오른 KF-21은 그동안 200차례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 전자주사 시기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시헌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시제 2호기는 지난달 비행 중 AIM-2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여러가지 시험을 통해 항공기의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 착륙거리 등 260여 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을 마친 KF-21 보라메는 2026년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을 받은 뒤 공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메가 20여 년 만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양산 추진에 인도네시아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이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체 중인 분담금을 납부하면 KF-21 시제 5호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인 조코이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임 불가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간자르 자바 주지사로 결정됐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수비안토 프라보어입니다. 수비안토 프라보어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현 국방부 장관으로 KF-21 분납금 지연 사태의 원흥이자 프랑스 라팔과 전투기 협력을 추진해온 인물인데요. 따라서 KF-21 사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수비안토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아쉬울 것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 를 거르고 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발발 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조치들을 취하며 군비 증강의 브레이크를 풀어버린 폴란드가 최근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이런 의사를 타진한 주체는 폴란드의 국영 방위산업체 PGZ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역시 국영 방산기업 PGZ 그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투기 공동 개발 제안 역시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드는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X 프로그램에 공동 개발국으로 이름만 몰렸을 뿐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다목적 전투기 버전인 KF-21 블록-2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KF-21이 폴란드 수출과 현지 생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럽 각국이 이 제안의 실현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용 주력 전투기인 F-16C D블록 52 플러스 모델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능통형 윗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하지 않은 F-16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위급 고성능 모델입니다. 여기에 FA-50페타리터 48대가 추가되면 폴란드 공군의 보유 전투기 규모는 128대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있고 시장의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임박한 마당에 폴란드는 어째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오터부터 6세대 전투기가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 후임으로 지명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은 오터부터 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 라는 말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슈퍼카인 페라리에 비유하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스텔스기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한 번 뜨고 내릴 때마다 요구되는 정비 비용이나 시간이 비스텔스기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군사작전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해석입니다. 미 회계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1시간 비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만 1,986달러, F-22는 무려 8만 5,325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F-16은 2만 6,927달러로 상대적으로는 저렴합니다. 전투기 운영자 입장에서는 적의 고성능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임무, 혹은 적 5세대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와 같은 고강도 임무가 아닌 단순 정찰이나 근접항공 지원과 같은 저강도 임무에 값비싼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6세대 전투기보다 매력적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토국들과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을 원하는 나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적당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황골탈퇴에 가까운 성능개량이 이루어진 F-16V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전투기는 제작사의 공급능력에 비해 주문량이 너무 밀려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더라도 2028터부터 2030년은 되어야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작사인 로키드마틴은 F-35 생산에 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F-16V 월 생산 능력은 4대에 물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만 160대 이상 밀려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풍과 프랑스의 라팔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2500억터부터 300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투기이고 유지비도 비싸던 많은 중동 국가들 외에는 거의 수출되지 않은 모델들입니다. 제재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 모델을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전투기는 스웨덴의 JAS-39EF, 그리펜 NG 정도인데 그리펜 NG는 기존 그리펜에서 그리펜 NG로 성능을 개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토 호환이 되는 기종이면서 미국 유럽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고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전투기는 바로 한국의 KF-21 유일합니다. KF-21은 애초에 오터부터 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F-16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생존성이 우수하고 탑재 센서와 무장 역시 세계 최정상급 제품군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 중인 물록 3 모델은 아예 F-35처럼 내부 무장이 가능하고 무인 전투기와 연동이 가능한 5.5세대 이상급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보다 매력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KF-21 가격조차 부담된다면 한국에는 FA-50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FA-50은 우리 공군의 현용 FA-50과 달리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한 블록-20 모델입니다. 한국산 또는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고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JDAM 합통 직격탄과 같은 정밀유도 폭탄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장거리 타격 무장도 탑재됩니다. 공중급류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은 전투기와 무장 군수 지원 옵션을 포함해 70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FA-50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 ATT 280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UJTS 200대 플러스 가상적기 사업 TSA 64대에서 FA-50 사양의 TF-50과 T-50A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의 나토 호환성까지 갖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까지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더구나 KF-21에 대해서는 현재 폴란드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 3명에 대한 대선 가상 대결 결과 간자르 주지사의 지지율은 26.9%로 2위를 기록했고 반면 KF-21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지지율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간자르 주지사 프라보어 수비안토 누가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도 결정될 텐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대선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폴란드에 분명한 사실은 폴란드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국은 훨씬 여유있게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